네 이렇게 초밥인데 농구가 굉장히 많습니다. 데이터가 끊겨서 와이파이로 켰어요. 아저씨, 맛이 없어? 네. 내가 와이파이로 보여주니까 왜? 근데 죽을 앉아서 먹고 있네. 누가 유튜브를 보니깐 얼굴이 잘 나오려고 앉아서 먹었대 맛있다 근데 타코 와사비 초밥 진짜 맛있다 타코 와사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멍게 멍게 좋아 네 데이터로 데이터로 하면 되잖아 데이터 안보여? 안 들어갔던데 데이터로 이게 안되지 아고 그러겠다 032 빈도 휴지않아 빈도 휴지않아 빈도 휴지않아 보이게 하는게 나요 고추냉이는 당근에 쭈그러니까 먹는거같이? 네 자 부패왔어요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먹어볼래 장어 덮고 랩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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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먹기 너무 많아서 기분이 약간 이렇게 초합인데 이제 시청자 시청자 보러 먹겠습니다. 간장새우 수박 꼬까비가 있네 꼬까비 무는 어떻게 해 맛있네 есть вот вот dud 골갓 떨지 말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나도 오늘 저녁 돈가스랑 참치 김밥 두 줄 먹을 거다 하나님하여 오늘 금요리랑 밥 안 처먹고 퇴근함.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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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가스 먹어요? 와 돈가스 먹어? 요것도 좋구나? 와 우리 형님이 생산물리기를 먹어야겠다. 진짜 맛있다. 생산물리기를 먹어야겠다. 골갑 떨지 말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주먹이 온다서 저 터져야 하니까 많이 처먹었더라.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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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 하요 하요. 저 터져야 하니까. 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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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어? 뭐야, 이거 나 왜 이렇게 안 먹어야지? 새로 갔어 이거 한 열지 없이 먹게 요즘 벌써 배불릴 것 같은데? 큰일 났다 빨리 먹어야 먹게 되게 많네 새콤 맛있다 아, 좁더 드셔네 첫째 참 일부래 아, 그래야? 일단 육회 초밥 육회 초밥인가? 아무튼 육회 초밥인가 숙소 자 어릴때 나온 오 hr